이걸 그 애한테 돌려주겠어? 뭐야 허세로 돌려준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좋은데? 이쁘금 뭐야 난 내 아들을 위하려다가 다른 지배를 올릴뻔했군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아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내 생각이 틀린거였어 이래가지고는 아들에게 아키오에게 아버지로서 면목이 없겠지 그래 맞아 아키오? 아 아 형 마침 잘왔어 아키오 방금 니 아라크레를 되찾은 참이었어 정말요? 응? 아키오? 아키오 아니냐 아 아빠 아 아빠 아 아들이야? 맞아요 아빠랑 형 친구였어요 아니 내가 니 아빠 엄청 팼는데 어떻게 그게 형씨가 말하던 그 어린애가 설마 그 아라크레는 아키오가 자기 용돈으로 산거고 그걸 내가 그런 셈이지 그런데 왜냐 아키오? 아빠한테 말했으면 아라크레 살 돈 정도는 줬을텐데 왜 아빠한테 말 안한거야? 그렇지만 아빠는 늘 말달리는 게임에 돈을 써서 엄마한테 혼나지 아 아 도박하는 게임이잖아 그거 저기 성인 게임 아니야 그거 아빠가 돈이 없어서 엄마한테 더 미움받으면 싫으니까 그래서 나 혼자 해보려고 아 아 귀여워 형 아빠는 생긴건 좀 무서워도 정말 다정해요 지난번에도 날 위해 게임가게를 몇 군데나 도로 다녀줬거든 지금 아빠는 나랑 엄마 별거중이여서 좀 쓸쓸하지만 앞으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좀 좀 좀 실은이 아라크레를 되찾았을 때 아빠도 같이 도와줬단다 앗 그랬어요? 고마워요 아빠 그 그래 흠 아 귀여워 이제 아라크레를 빼앗기고 올면 안돼 조심해서 집으로 가 응 알겠어요 형 고마웠어요 아빠랑 같이 가야지 아 귀여워 형씨 고마워 이건 사과의 뜻이랄까 한 수 배움 값이랄까 아무튼 받아줘 양광을 입수했다 오오오 앞으로 아 귀여워 앞에서뿐 아니라 좋은 아빠로 있어주도록 해 알았어 물론이지 아빠 혼자서는 못한단 말이야 엄마 집에서 같이 알아카레하자 그 그래 아빠랑 하면 마음까지 단숨에 깰 수 있을 거다 게임은 이래서 좋다니깐 아니 무슨 게임인지 제발 알려줘 뭐 결국엔 안 알려주는 거야? 와 나 미치겠네 그래서 무슨 게임인데 아 나 진짜 일단 하던 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샴페인이랑 고구마 소주까지 샀었죠 일본주 편의점 편의점 위쪽 편의점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여러 군데 가봐야 될 거예요 아마 여기 편의점 갔었으니까 여기 위쪽 편의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래곤테스트 같은 건가 마왕 이런 거 나온다는 거 보니까 뭐 그런 던전 그런 건가 보다 아 저 마을사람님 어이구 어이구 뒤에 아 나 걸렸다 아 저거 피피피 아저씨 아니야 또? 아 아니네 옷이 약간 다르네요 자 여기서 때려누키면서 궁찼죠? 궁으로 마무리 그렇지 또 나머지 두명도 손 봐줍시다 오 뭐야 데쓰라는데? 가드 나도 가드 있거든 여기서 그렇지 키 모아서 그렇지 오 저기술 멋있는데? 나도 저거 자 궁 모았다 궁 잡아서 오 그냥 잡지 뭐 됐고 얘는 마지막 궁으로 그렇지 마무리 36만원 잠깐만 내가 능력이 몇 개 모였지? 제가 능력을 좀 찍긴 해야 되거든요 좀 걱정되네 나중에 가서 가면서 저렇게 걸리면은 조금 싸움 웬만하면 할게요 저번에 너무 싸움 길거리 싸움 안하고 퀘스트 별로 안하니까 마지막 냉드 잡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생 좀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저번보다 좀 더 하드하게 해볼게요 볼 때 약간 지루할 수는 있는데 여기 그래도 여러가지 보여주는 게 더 재밌겠지 여기는 남자알마쟁이네요 여기서 술 술 술 술 일본주 여기 있다 일본주 찾았습니다 일본주랑 맥주 없나 맥주? 일본주 밖에 없다 일본주 샀고요 일본주는 샀고 이제 위스키랑 맥주 남았어요 위스키랑 맥주 세상에 내가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심부름을 해야 돼? 게임하면서도? 어이 없어 어이 없는데 하고 있는 내가 초라해 아 몰치가 맥주예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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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도 아마 있을 거야 편의점 여러 곳에 있을 테니까 음 저기 편의점 안 가본데 내가 어디 있지? 여기 약국이랑 신사 신사도 있었나 원래? 약간 살짝 바뀐 거 같은데? 맥주랑 위스키 어디 있을까? 위스키 방금 위스키 없었죠? 위스키랑 여기 여기 편의점 오 여기 편의점 안 가봤다 오케이 저기 편의점을 갈려면 맵을 좀 줄여서 좀 멀다 택시 택시 타고 갈까? 택시 타자 너무 머니까 택시 타고 가야지 이쪽으로 아사이 맥주야? 아사이 맥주 1980년대에는 없었나? 1980년대에 제가 잘 몰라가지고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피하고 어 뒤에 또 쫓아와 잠깐만잠만잠만 피하세요 야쿠자가 쫓아와요 택시 아저씨 타타타 오케이 타서 여기 여기 편의점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빠른 이동이 있어야지 마피아에 이게 없었잖아 어? 제가 위스키 샀어요? 위스키 샀어?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자리도 모질러 자리도 비워야 돼 하나 샴팽인 토프니스 토프니스 이거 하나 먹고 제가 위스키 샀어요? 샴팽인 골드 고구마 소주 위스키 안 샀잖아 이 뚱냥아 하나 지워서 여기 편의점에서 왠지 다 팔 것 같아 아 여기에 편의점 하나 있었죠? 이 밑에 편의점은 진짜 안 온 것 같네요 제가 저번에 할 때도 편의점이 있었나 이쪽에? 어우 지나쳤다 편의점이 있는지도 몰랐네 어우 뭐야 이거 편의점 아니잖아 아 뭐야 나 낚였어? 아 잘못 왔구나 낚인 게 아니라 편의점이 여기네요 여기 여기다 여기서 편의점이 많아 편의점인 사람이 많아 아 휴 위스 스카치 위스키 아 이거다 이거 이거랑 아까 몰츠가 맥주라 그랬죠? 고맙습니다 맥주라고 안 써있으면 모를 뻔했어 아 맥 혹시 몰츠가 맥주 이름이에요? 맥주 이름이 그건가? 일단 다 샀어요 위스키 스카치랑 맥주까지 술 갖다주면 이제 메인 퀘스트가 이어질 거예요 갑시다 어 지하철 아니고? 바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아 이쪽으로 올라가서 근데 아직 게임이 안 나오네? 이쯤이면은 게임을 좀 알려줄 때도 사실 됐거든요 저번 같은 경우에는 그 아 막 되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도 하나 있었어 도화 아시죠 도화 약간 도화랑 비슷한 여자들끼리 이제 몸싸움하는 게임 하나 있었고요 가위바위보 그런 거 봐 나올 법도 한데 아직 안 알려주네요 좀 정보를 알아야 되려나 그거는 내가? 유리앱에 가면은 정보가 있을 건데 여기서 또 여친구도 메로나 안 된다 여자들끼리 몸싸움하는 게임 있잖아요 도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모른 척하지 말고 내가 저번에 진짜 여러분들한테 배신감 늘었다니까요 제 유튜브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 유튜브 조회수가 영상이 되게 조회수가 적어요 되게 적은 편인데 다른 거는 막 150 이랬거든요 근데 그 도화 영상만 3000이 넘는 거야 조회수가 그때 진짜 와 진짜 이 배신자들 진짜 그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아 여기서 고구마 소주를 주고요 자 그렇게 원하던 고구마 소주야 처먹어 좋아 좋아 윗사람이 술을 권하면 마시는 척이라도 해야지 출세 안 할 거야 설교 좋아하는 노숙자 아 내가 여기서도 설교를 들어야 돼? 우리 엄마 말도 안 듣는데? 내가 회사 다녔던 시절인 말이지 저거 내가 자주 하는 말인데 게임 회사 다녔을 때 설마 나도 여러분들한테 저러는 거 아니죠? 무엇을 줄까? 스카치 위스키 요거 맞죠? 자 사왔어 스카치다 자 먹어 아 말하기 잘했군 이야 오늘은 좋아 얘는 없네요 별말 안하네요 얘도 얘한테도 맥주 좀 줍시다 몰체를 맥주로 자 맥주야 봐둬 오 이거야 이거 형씨 아직 젊은데 눈치가 빠르군 아까 쟤만 설교였나봐 얘도 어 옆에 뭐 반짝이지 않아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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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무언수 줄까 일단 이거 하나 주고 저거 선택해보자 당신이 원하는 일본주야 자 일본주는 뭐 막걸리 같은 건가 우리나라로 치면 오라 이걸 마셔야 취하더라고 형씨 고맙수 이건 주고 아 제가 좀 딴 거 좀 하느라고 오늘 좀 이러고 있어요 샴페인 골드 아까 누구였지? 샴페인 골드 주면 이벤트 일어난다고 하신 분 제가 줘서 안 주면 진짜 블랙 지키겠습니다 이거 자 샴페인이야 다음부턴 산타한테 부탁하도록 해 메리 크리스마스 이왕이면 화끈하게 트로피를 뜯겠습니다 오? 이게 이벤트라구요? 아니잖아 그냥 깬 거잖아 어이없어 당했어 음 가라 놓은 곳에 가서 하루종일 죽치고 오줌 싸고 막 그런거 음 방금 백악 빌딩이었죠 그 알바는 타치바나 부동산 쪽에서 제안하는건가? 그래 지금 당신처럼 우리한테 다가와서 동성애 야쿠자들도 우리한테 같은 알바를 부탁할 때가 있어 그 녀석들도 재개발업자야 노숙자들 엄청 성실한데? 요즘은 노숙자도 다 쓸 때가 있다니깐 세금도 안떼고 말이야 평균으로 참피언 거리에 자주 들락날락 챔피언 거리 위험하나? 저번에도 되게 막 일본 약간 비판하는 내용이 있지 않았나? 너처럼 야쿠자들이 있다면 아저것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어 도움이 됐어 고마워 변장하고 가야될수도 있겠다 야쿠자 모습으로 가면 약간 좀 그런데 어 이거 뭐 있어 여기에 뭐야 사용하면 가치가 내려가요 토노 토노 미호 타입을 획득했다 이게 이게 누군데? 무슨 카드들을 카드들을 모을 수가 있나봐요 어 어 뭐야 아 또 또야 또? 뭐야 박허스잖아 마침 잘됐다 보이 얘기 할 말이 있어 안쪽에서 기다릴 테니 와줘 박허스의 수료는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안 가면 안될까? 크흐 미안하다 박허스 안 가면 안될까? 미호 제 타입 Co. 같은데 소개좀 시켜주세요 미호요? 미호요? 미호가 관심 없답니다 연 꼬님 택시타워 갈게요 택시타고 여기에서 저것 택시타워 간 페한게 훨씬 가깝다 박허스 별로 보고싶지 않아서 오 잠깐만 여기서 여기로 가서 택시 타고 이 위쪽으로 메인 캔스도 좀만 진행할게요 근데 이게 진짜 서버도 재밌는 거 많거든요 오늘도 많이 보셨겠지만 서버가 웃기긴 더 웃기더라 항상 어이없고 타서 잘 만들었어 진짜 여기로 제가 게임하면서 별 5개 잘 안 주거든요 주제에 주제에 게임 별 5개 잘 안 주는데 용어하치만큼은 5개를 줄 수 밖에 없어 너무 잘 만들어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장점이 뭐냐면 1회차 플레이를 하고 나면 보통 현다가 와서 2회차 플레이하기 싫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 2회차 플레이에 그걸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다시 한 번 더 플레이하고 싶게끔 만드는 거 같아요 나는 어스슨 크리너 같은 거 신디케이트를 해봤을 때 다시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서 붙잡아서 여기서 빠짱 아 내가 나가 떨어진 시간만 있으면 많이 할 텐데 시간이 없다 여기서 여기서 사진 좋아요? 아 그 말 기분 엄청 좋네요 그리고 진짜 사진 좋다는 얘기 진짜 처음 듣는 것 같아 아 챔피언거리 이곳에 타츠 바나 부동산 녀석들이 들렁날락한다 네 좀 들러볼까 아 여기 길이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길 잘 찾아갈게요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어 저기를 어떻게 가지 이쪽으로 가는 건가 아 이쪽에서 이쪽 아 여기구나 길이 어려워 왔어 뭐야 나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애들이 별로 안 무섭게 생기는데 주민이래 주민 아 죄송합니다 배고픈가 봐요 꼬르렉 소리가 그자들에 대해 알고 싶을 뿐이야 당신들에게는 피해주지 않아 한번 싸워야겠죠 칼도 들고 있어 주민들이 막 저렇게 칼도 들고 있어도 돼 쏘매님 감사합니다 어 우린 이제 야쿠자라면 지긋지긋하다고 쌓인 게 맞나보다 성우가 너무 여려냈는데 얼굴이랑 다르게 얼굴은 너희들이 여기 와서 뭘 어쩌겠단 거야 막 이런 얼굴인데 성우는 왜 이렇게 잘했어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붙잡아서 공헌적 빠샘 마무리 그렇지 한방에 보내버립니다 끝났고요 뒤에서 내려치는 거 조심하면서 자 이용해서 와 자 이거 그거 아니야 소울칼리버에 소울칼리버에 공이 두르는 애 있잖아 장회만 노리는 애 이걸로 헛헛헛헛 장회만 노리는 캐릭터 알아요 밖으로 쫓아내서 죽이는 거 나 나 나 뭐야 이 녀석은 조금은 얘기를 들어줄 마음이 생겼어 당신들을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아 음 이제 타치바나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그 사람들을 팔 생각은 없어 이곳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거라고 응? 연체운은 거기에 지하게 하는 거 아닌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나 본데 내가? 어 어 야쿠자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준다는데? 뭐지? 응? 오다 응? 그 그 잘생긴 사람? 다시 봐도 잘생겼어 히룬가 도오지마 도오지마 키루가 비주얼로 약간 도오지마 도오지마 이게 비등비등한 캐릭터는 처음인데 도오지마 어... 음... 어? 아니다? 기류다 그런 얘기는 듣지 않아 기다려, 사장님이랑 얘기해 근데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닌가? 아까 돈사대기 때리지 않았나? 뭐야 저거는 와... 나 아... 저 무전기 뭐야 아... 사장님 뭐라 했어? 어... 사장 만나러 간다 어... 저거 엄청 비쌌죠? 나 알아 알아 엄청 비쌌지 저거 나 진짜 어렸을 때 나왔어 저거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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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피언 고리를 지킨다는 얘기 진짜야? 뭐 일단은 사장님의 방침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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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빌딩? 거기 있는 놈들은 어차피 뜨넥이 될 뿐이야 당신도 스낵나마새 사장은 봤잖아 어 약간 그 놈 이상한 놈이었지만 해외거리면서 피해자의 척 연기하고 있지만 그 녀석들도 밖에서 흘러들어와서 원래 주인을 쫓아냈었다고 착한 쪽인가 그러면은 착한 쪽인가 그러면은 음... 이렇게 보니까 좀 착한 것 같기도 하네요 약간 정의로운 쪽 음...? 사장님을 만나러 가야죠? 내가 가로 막아놨지롱 가로시 못나감 다시 돌아가시지 그럴 줄 알고 막아놨지 세곰님 방송 도중 죄송한데 셜록홈즈는 안하나요 혼란을 틈타 복수수 아 나 저거 막아놨는데 와 정말 셜록홈즈는 엔딩을 봤어요 엔딩을 봤고 아니 그 와 저것도 막아놔야겠네 저건 아무리 막아놔도 어떻게 저렇게 다 알고 하는거야 정말 못살겠다 이쪽으로 빨간색 핑크색 아 핑크색 퀘스트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뭐야 거짓말 응? 나한테 뭐 숨기는거 있잖아 응 아니야 타짱 숨기는거 없다고 했잖아 미안한데 내가 봤어 민아 지갑 안에 돈 엄청 많은거 그 그건 이것도 막아보시지 20만엔 맞지 나 남의 지갑은 왜 못대로 보고 그래? 한 짱 너무해 미워 민아 고등학생 커플에 대하치고는 상당히 막장이군 이거 한번 서브 퀘스트 한번 해줄까요? 아니면 메인 퀘스트 먼저 해줄까? 여러분 말해봐 이 퀘스트 서브 퀘스트 궁금해요? 어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 아니면 그냥 메인 퀘스트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서브해요 이거는 이거 좋아요? 민아 난 어떻게 해야 할까봐 이러는데 서브 한번 해줘? 어이 어이 어지러퍼야 나는 네? 어? 누.. 누구세요? 예 누구라기보단 너희가 싸운 내용이 신경쓰여서 말이야 그게 왜 신경쓰이는데 아 그거요 저희가 큰소리로 싸워서 다 들렸겠네요 죄송해요 아까 그 민아라는 애 제 여친인데요 요즘 좀 이상해요 이제 솔로 같은데 솔로인 채로 내 표죠 그것도 괜찮네 이상하다고? 어떻게 말이지? 어 최근에 데이트의 수가 완전히 확 줄었다고요 음 그건 사춘기라 심란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것뿐이라면 사실 괜찮아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돈 씀씀이가 너무 커졌다고요 가끔 데이트할 때도 반드시 소곡가기 들려서 새로운 소곡을 엄청 많이 사더라니까요 음 제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민아의 지갑을 봤더니 1만원짜리가 한 20장 정도 들어있었어요 음 20만엔이라 미나라는 애는 집이 엄청 재벌이 아니라면 이상한 금액이긴 하군 아 혹시 미나가 몸을 팔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몸을? 에이 설마 네 여친 고등학생 아냐? 메인만 했어야지 솔로부대 입영했는데 왜 사령시키려 하냐냐? 궁금하잖아 궁금하잖아 우리 키루는 오지라퍼라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관여해줘야 합니다 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새 속옷을 많이 사는 이유도 알 것 같기도 하고 여자가 걔 김치녀인가 보네요 안돼 저거 저거 어떻게 왜 나오지 김치녀란 말은 제 방송에서 쓰면 안됩니다 그리고 형님 부탁 좀 드릴게요 미나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나니? 뭐? 왜 내가 저는 여자친구의 그런 현장을 목격하면 충격으로 쓰러질지도 모른다고요 하긴 그건 그렇게 키루 착한거봐 부탁입니다 답례도 드릴게요 미나가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봐 주세요 어쩔 수 없지 한번 알아다 알아다 줍시다 정말요? 그래 네 여친이 왜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나도 좀 궁금하군 그게 왜 궁금해 아저씨들 상대로 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좋을텐데 미나는 샘뇨거리 부근에서 자주 간다 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샘뇨거리 알았다 알았다 샘뇨거리가 어디야 샘뇨거리 어.. 샘뇨거리 샘뇨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쪽이랑 극장악강장이랑 샘뇨 타이헤비거이 거리랑 텐카이치거리 텐카이치거리 뒷골목 샘뇨 샘뇨거리 여기는 핑크거리 어? 샘뇨거리가 어디야? 아 여기구나 샘뇨거리 샘뇨거리 가깝네요 한번 걸어가 봅시다 근데 이건 막 뛰어다니는 거 있지 않았나? 없었나? 원래도 뛰어다니긴 하지만 잠시만 어딨냐 여긴가? 여기였나? 아 여기서 여기다 바로 여기네요 여기 가다보면 여사친구가 있을 거예요 얜가? 어 미안 미안 여기가 샘뇨거리인데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어? 잠깐 거기 당신 응? 왜 그래? 불신건문밖에 못하는 경찰관 잠깐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오지랖퍼 장난 아니야 책 불신건문인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다른 서버캐스트 같은데 당신 성함은? 직업은 뭐죠? 아 이름은 키류 지금은 내가 좀 바쁜데 요즘 이 금방 치안이 안좋으니까요 잠시 확인차 키르시의 소지품을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안돼! 이상한 카드 있단 말이야 치안과 내 소지품이 무슨 상관이 있단거야? 나는 야거리 싱그름꾼 나무나 정직냐쿠자에게 그냥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하는 겁니다 응 이거 귀찮게 됐군 순순히 소지품을 보여주는게 좋겠어 무엇을 해줄까? 어... 어... 샴페인 이걸 줍시다 자 이거면 될까? 이, 이건 매우 안전하네요 달리 위험한 물건도 없는거 같으니 이건 돌려드리죠 과연 협조 감사드립니다 참나 너희들 경찰은 권력을 너무 남용해 이어? 다른 경찰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르다구요 저는 이것 말고는 할 줄 아는게 없어서 하는거라구요 응? 무슨 소리야? 시, 신경 끄세요 지금은 키류씨의 불신건문이니깐 설마 할 일이 없어서? 하, 하지만 이상하네요 키류씨는 틀림없이 뭔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이번엔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모양이군 아니, 역시 키류씨는 뭔가 장난아닌걸 가지고 있어요 저의 육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상상을 잘 주면 난 아무것도 저는 불신건문의 프로입니다 아, 나 진짜 안돼 안돼 그런건 위험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 볼수도 있어요 잠시면 되니깐요 혹시나 해서 막는겁니다 하지만 잠시 얘기나는 정도로만 해줘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키쿠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뭐야? 인연? 뭐야, 얘랑도 인연이 생긴대요 오오 세상에 아, 자 일단은 아까 하러왔던 소브캐스트 여기서 할 수 있을거에요 샌뇨거리는 이쪽이군요 여긴 북쪽이었구나 자 쟤랑도 친분을 싸우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 여기다 여기 여기 느낌표 보이시죠 흰색 느낌표 아까 이름이 뭐였지? 그 여자의 이름이? 여깄다 여깄다 저건 미나라는 애 같은데 쟤 남친한테 제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지 자 아, 야 뭐야 오오 좀 쎄보인다? 날라리 아, 근데 날라리야? 되게 쎄보였는데 자, 이거 들고 자 궁 한번 빠짐! 너무 잔인한거 자 여기서 궁 한번 자전거 궁 엄청 잔인하네요 자, 마무리 지읍시다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아, 나 진짜 이상한거 쓰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안 그랬잖아 아, 네 손님이시죠? 음? 손님? 혹시 이 아이 진짜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건가? 아, 아닌가요? 죄송해요, 무슨 일이시죠? 아냐, 아직 단정 지어선 안돼 수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대답을 잘해서 이 아이가 뭐라는지 확인하자 아 이런거 처음이라서 말이야 얼마지? 아,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미안, 이런건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할지 좀 가르쳐주겠니? 아, 역시 처음이시군요 어쩐지 그 좀 이상하다 있어요 아, 저 죄송해요 처음엔 좀 많이 부끄럽죠 손? 그건 끼고 메이크업 하는거고 좋아서 말이 좀 통하게 됐다 이 아이의 경계심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자 어떤걸 갖고 싶으세요? 응? 어떤거라니 응, 그러니깐 위와 아래중에 뭐가 더 좋으신지 나니? 위와 아래? 위와 아래, 혹시 상반신가 아니, 뭐 키리야 그거 아니라 그냥 그거 같은데 소급하는거 같은데? 위와 아래중에 손님 취향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주세 아, 참아 못 읽겠다 저기, 위랑 아래중에 뭐가 더 좋으시냐구요 소급 이런덕